건축과 예술을 사랑하시는 우리 악티스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찬학트의 현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조금은 진지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하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솔직한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좀 더워가지고 땀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땀을 닦아가면서 하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덥네요 아직 선풍기도 안 꺼내가지고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이제 3년차가 돼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벌써 상반기가 거의 끝나가더라고요 6월이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시기에 또 솔직한 이야기를 한번 또 해보면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또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인터뷰 콘텐츠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솔직한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려고 요즘에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저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 여러분들이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요즘의 시기에 느끼고 있는 생각들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세부적인 업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는 너무 할 얘기가 많아져서 그거는 좀 따로 다뤄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파트 설계하는 팀이 있다라는 거는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틀리에와는 조금 상반된 내용들이 많이 담겨있다라는 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틀리에를 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대형 건축사 사무소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그 가운데 있는 회사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아틀리에보다는 대형 건축사 사무소에서 하는 일과 많이 겹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틀리에와는 다른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조금 도움이 되실 수도 있고 또 아틀리에에 관심이 있거나 아틀리에를 다니고 계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 조금 다른 회사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에 좀 이야기를 시작해 보면 저는 이제 3년차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3년차가 되면서 조금 계획다운 계획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서 제가 단위세대를 짜는 그리고 구체적으로 단위세대 수정사항이 생겼을 때 도면 수정을 직접적으로 캐드로 작업을 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변경되는 면적이라든가 발코니 면적 제한, 발코니 길이 제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관여해가지고 정리하고 또 수정하고 또 이런 내용들을 또 협의하고 또 보고 드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확실히 이제 좀 실력적으로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3년차인데 아틀리에 지금까지 있었다면 전반적인 설계 과정들을 많이 깊이 디테일하게 관여해서 체험해 볼 수 있는,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아파트라는 특징상 협력 업체도 더 많이 껴 있고 또 디테일한 부분은 또 디테일한 협력 업체들이 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틀에서 거탈기 식으로 그리고 그러면서도 전체적인 감독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에도 다 일일이 참여하고 그러니까 누가 보면 거탈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할 게 또 많고 그만큼 할 일도 많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틀리에서 허가받는다라는 그 일련의 과정을 심의와 인가로 나눠서 두 번에 걸쳐서 그런 협의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 그런 게 되게 중요한 차이점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할 일이 많아요 복잡해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저희 본부만 해도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 프로젝트가 거의 10개 정도가 돼요 물론 아파트마다 공정 자체가 시기가 좀 다르고 과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10개가 동시에 바쁜 상황은 아니지만 10개 전후로 막 프로젝트가 다 같이 진행되는데 인원은 10명 남짓이기 때문에 되게 정신이 없이 돌아가요 바빠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나비 효과가 더 훨씬 크겠죠 규모도 크고 뭐 하나 변경이 되면 다 바뀌어야 되고 그 바뀌는 것 따라서 도면도 다 수정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만 들으면은 되게 벌써부터 속이 답답해지고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안에서 역할이 나누어지고 또 주어지는 그 과정들 속에서 각자가 얻어가는 게 있고 또 주특기처럼 자기가 잘하는 게 생기기 시작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인면 디자인이라든가 스케치업 작업들을 좀 많이 그동안 해왔었고 그걸 이제 인면도 도면 그리는 거라든가 그리고 심의도서 꾸리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새롭게 단위세대를 좀 구성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배워가면서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크게 야근은 없어요 바쁜 시기에 주말 출근이 오래 들어서 한 번 있긴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진짜 바빠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마감해야 되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월요일이 마감이었기 때문에 좀 주말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뭐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생활적인 측면 뭐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두 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또 이야기를 해보면 경제적으로는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보다 연봉이 한 500에서 600 사이 정도가 늘었어요 3년 차가 되면서 그래서 두 해를 거치면서 연봉이 두 번 오른 건데 두 번 오른 게 이제 한 500에서 600 정도가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건축사 사무소를 다니면서 받는 월급을 타 공대생들이 뭐 이렇게 기업에 들어가서 받는 월급이랑 비교하시면은 좀 불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딱 수치적으로 봤을 때 아 돈을 그렇게 잘 벌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다니는 회사는 아틀리에 비해서는 그래도 돈을 좀 잘 받는 편이기 때문에 그나마 생활적으로는 조금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마저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모이는 돈은 없습니다 지금은 모았던 돈을 다 쓴 상태고 또 집을 구하는데 이제 전셋집을 구하는데 다 묶여있기 때문에 가진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번 월급을 타는 것마다 족족 이제 그 학자금 대출 원천공제로 일부 빠져나가고 그리고 전셋집 이자가 빠져나가고 그리고 지난달 카드 쓴 거 신용카드 쓴 거 빠져나가고 하면 사실상 남는 돈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결혼식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월급 받자마자 빼기 때문에 사실상 뭐 모이는 돈은 전혀 없고 매달 어떻게 아껴 쓸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계속하고 있고 특히나 요즘에는 식당이 또 500원씩 올라가지고 그것도 걱정이고 또 커피 사 먹는 것도 웬만하면 안 사 먹고 그 탕비실에 있는 커피를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돈을 안 쓰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돈을 쓰기 시작하면 이제 비상금을 모을 수도 없어요 계속 비상금도 모아놓고 언제 어떻게 돈이 빠져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돈을 아껴야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할부도 쓴 게 있고 이것저것 돈 쓴 게 많다 보니까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예 신용카드를 집에 놔두고 다니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돈을 더 쓰거나 또 할부를 쓰면 제가 그 이후부터는 이제 감당 안 되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아예 신용카드를 집에 놔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전세의 이자 때문에 그거를 우대 받기 위해서 카드를 의무적으로 써야 돼서 한 달에 이제 30만원씩을 쓰고 있는데 그것도 부담스럽거든요 솔직히 저는 원래 신용카드를 안 쓰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신용카드를 쓰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게 할부를 한 번 쓰기 시작하니까 이게 또 쏠쏠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뒷감당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건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의 그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지금의 신용카드를 집에 놔두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돈이 많이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솔로이고 또 그리고 본가에서 다니고 있다 그러면 뭐 여유롭습니다 그냥 사고 싶은 것도 좀 돈 모으면 살 수 있고 그리고 저축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이제 생활적인 측면에서 아까 말했듯이 뭐 야근은 많이 안 한다고 했어요 야근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사실상 회사와 집이 멀지 않다 그러면 충분히 자기 하고 싶은 운동이라든가 퇴근하고 하고 싶어하는 생활들 충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다니고 있는 제 현재 3년차 생활은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유연근무제로 6개월 단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9시 반에 출근을 해서 6시 반에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9시 반에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30분을 늦춰서 기존에 9시에서 9시 반 되는 것도 저는 충분히 되게 여유롭고 이제 9시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생활에 좀 만족스럽고 자 이제 생활과 또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렸으니까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냐 계속 그 회사를 계속 다니실 거냐 아니면 거기서 뭐 건축사를 딴다면 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언제 따실 건지 또 이직을 생각하고 있다면 어떤 회사로 이직을 하고 싶은지 어떤 설계를 하고 싶은지 이런 비전에 대한 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좀 간단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의 현실 현실은 일단 내일 채움의 노예이다 그래서 내년 4월 말까지는 이 회사에 의무적으로 다녀야 돼요 안 그러면 내일 채움의 혜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 채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 내일 채움 공제에 대해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시간상 제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사 시험을 내년부터는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일단 올해는 결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원을 다닐 여력도 없고요 그리고 돈을 해결할 방법 여력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좀 미룰 계획이고요 공부를 한다면 내년부터 할 생각도 있지만 조금 필요에 의해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내가 진짜 건축사를 따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준비를 하고 싶다 근데 주변에서는 무조건 빨리 해라 조금이라도 공부 머리가 남아있고 여유가 있을 때 해라 나중에는 생활이 바빠지고 프로젝트가 더 막중해지면 더 공부할 시간이 없고 일에 끌려다니기 일수이기 때문에 준비를 할 수 있을 때 빨리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압박은 있는데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게 저의 현 상황입니다 제가 뭐 뚜렷하게 아텔리에를 지금 다니면서 일의 전반적인 과정을 다 이해하고 영업적인 측면에서 또 아이디어도 있고 또 방법도 있고 내가 모아놓은 돈이나 또 부모님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내가 건축사를 바로 따고 독립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뭔가 비전이나 계획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건축사에 대한 필요성이나 그런 조급함 이런 거는 아직 없는 것 같은데 내 주변에 친한 사람들이 누군가 따기 시작하면 좀 조급함이나 압박은 더 많이 생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나 싶지만 저의 솔직한 마음으로는 아직은 할 생각이 없다라는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이직에 대한 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요 모르겠다라는 거는 아직은 더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회사에서 노하우를 더 쌓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 내가 이 회사를 통해서 배웠을 때 나의 주특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고민해봤을 때 저는 이제 계획적인 측면을 3년 차가 되어서 배우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배우고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게 한편으로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생각으로는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건 아파트가 아니에요 저는 원래 단독주택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을 설계하고 조금 더 작은 규모의 개인 클라이언트를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아뜰리에 가고 싶은 게 제 현실이기도 해요 근데 제가 지금 제 수준으로 아뜰리에를 가게 되면 아뜰리에서 하는 일을 금방 터득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가봐야 아는 거겠지만 제가 같은 연차라고 봤을 때 3년 차, 같은 연차 3년 차에서 아뜰리에를 다닌 사람과 그리고 제가 다니고 있는 중규모의 사무소를 다닌 사람과 비교했을 때 수준은 아뜰리에를 다닌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일을 조금 더 잘하고 손도 더 빠르고 일에 전반적인 허가받는 과정이라든가 또 현장을 나간다라든가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협의하는 과정을 거친다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땐 저보다 경험이 훨씬 더 많고 수준도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재료적인 측면이나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디테일을 다루고 또 그거를 표현하는 방식 그리고 그거를 실제 시공하는 건설사와 협의하는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훨씬 더 능력적으로 더 뛰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조금 더 늦춰지고 더 5년 차, 6년 차, 7년 차가 됐는데 그때 아뜰리에로 간다? 그러면 연봉도 하향으로 깎고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경험적인 측면에서도 아뜰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과의 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능력적으로, 스킬적으로 물론 그 능력이라는 거는 솔직히 많은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고 또 회사가 어떤 분위기냐에 따라서 또 뭐 다를 수도 있겠죠 잘 가르쳐주는 분위기라든가 그건 이제 회사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회사를 더 늦기 전에 아뜰리에로 빨리 옮겨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스러운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갖고 있고 어쨌든 간에 내일 체험의 노예이기 때문에 1년 정도는 더 일을 하고 고민을 해봐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일을 더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은 확실히 있고 지금 생활에 만족을 하고 있다는 게 결론입니다 또 긴 시간 동안 제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저의 이야기를 듣고 들은 생각들을 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제가 더 자세하게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지금 아뜰리에를 고민하고 있거나 또 중규모 사무소를 고민하고 있거나 대형 건축사 사무소를 준비하고 있거나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향이 있다면 그 방향에 대해서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셨으면 좋겠고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다면 메일이나 인스타 DM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 주셨으면 하는 분들에 대해서 의뢰를 해 주시면 제가 한번 인터뷰를 진행해 볼 테니까 어떤 부류에 있는 분들을 좀 인터뷰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한번 접선해서 한번 인터뷰를 요청해 보는 그런 기회도 가질 테니까 계속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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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